110번 문제 보겠습니다 별 어려움 없었을거야 어려웠나요? 네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지프라기 해보자 자연수 엔에 대해 엔은 자연수야 우리 친구들 1 2 3 땡땡땡 자연수 근데 a n 이라는 놈이 e n 그렇지 어 루트 m 플러스 루트 m 남은게 1이네요 우리 친구들 이때 a1 곱하기 a2 곱하기 a3 땡땡땡 a의 63은 e의 k 승 k를 곱하라는거네 그랬죠 우리 친구들 어머나 세상에 첨자를 잘 봐봐 어 n 자리에 이렇게 같죠 그럼 n 자리에 1 1 1을 넣는거야 n 자리에 2 2 2 2 넣는거야 이 정도는 포인트지 그럼 첫번째 첫번째 어 먼저 이걸 뭐하고 싶어 우린 본능이야 중3대 그렇지 유리화를 시켜야 되겠지 무슨화 유리화 그래 그래 데님 친구들 유리화 시켜보자 음 그래 해보자 어휴 m 플러스 1 플러스 2 2에 꼼꼼하게 해줘야지 그러면 f뿔비 어휴 m 아비 m 플러스 1을 마이너스로 되 물론 암산하겠죠 c단계정거 같으면 분모에 이놈고 하면 분자에도 이놈을 곱해야 값이 변함이 없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놈은 m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n이 나오고 n 의 제곱 n이지 그래서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니까 사라져서 분모가 1이네요 우리 친구들 그래서 이놈은 2분자만 나오겠다 n 플러스 1 마이너스 n ok 데님 친구들 이걸 이쁘게 젖어놓은 친구들 2에 그렇지 n 플러스 1 마이너스 n이라고 상큼하게 고치는게 포인트였어 데님 친구들 그럼 이거 지울게요 음 미안 지울게 그럼 a1부터 하자고 친구들 a1은 n에다 1을 넣어요 1 1 1을 넣으면 a1은 1을 넣으면 2에 그렇지 1이면 n 빼기 1이지 그렇지 n 빼기 n 빼기 n 1 n은 1이죠 우리 친구들 고바하기 a2 하자 그러면 n에다가 2 넣는거지 2 루트 3 빼기 루트 2가 되지 고바하기 a3하자고 친구는 3 넣으면 루트 4 빼기 루트 3이죠 n자리에 3 3 3 3 3 4가지 죄송합니다 땡땡땡 n에다가 63 몇차 부친구들 이놈은 63 더 1 64고 63 어머나 세상에 뭐가 같니 밑이 같네 우리 친구들 밑이 같으면 고분 지수끼리 함이기 우리 친구들 루트 2 빼기 1 그렇지 더하기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더하기 루트 4 봐봐 앞에서 두번째게 남지 그럼 대칭이니까 d에서 두번째게 남는다고 있었지 계속 삭제하다보면 됐습니까 어 그래 그럼 2에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64 얼마야 좀 어려워? 8이죠 이 친구들 됐습니까 응 8의 제곱이니까 그러면 2에 7승이 되겠네 그래서 자연수 k값 이 k값이 얼마에요 세븐 세븐 세븐이네요 답은 4번이 되겠어 다시한번 어 분모에 루트있다 먼저 유리화시켜서 이 AN에 관한식을 이쁘게 상큼하게 고치고 이놈들 차근차근 참자 N자리에 1을 해야되지 N자리에 2 넣고 N자리에 3 N자리에 1 2 3을 집어넣어서 식을 딱 정리해보면 위치가 딱 위치가 같았을때 고분 지수킬에 확인해 온 우리 친구들 연락봉 따위 공부해야 우리 친구들 그렇지 사라지고 사라지고 사라지는데 앞에꺼 두 번째나오면 대칭 뒤에서 두 번째꺼 만약에 첫번째께서 나오면 마지막께 납니다 된다 여러분 친구들 예 셋